매생이 뭐 하려고? 매생이 볶음 나물처럼 이렇게 볶아야 돼 매생이 맛있지 올해는 매생이 처음이네 내가 바빠가지고 날마다 운동도 아니라 처음 하지 이거 맛있는데요 아주 추워야 나와 매생이는 여기다 넣고 말아야지 아 매생이를? 소금을 매생이 뻘물을 빼려면 소금을 일단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각조만하게 그래야 뻘물이 나와 소금만 넣고 소금만 넣고 바닷물이 옛날에는 깨끗했어도 요즘은 좀 안 깨끗하니까 깨끗이 빨아야 되는구나 옛날엔 대강해서 먹었다더라구 와 매생이 향이 좋다 이런 스트로폴 이런걸 잘 봐야 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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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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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잡티가 있나 잘 보면서 해먹어 응 응 물을 깨끗히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3번은 씻어야 합니다. 이제 3번 정도 헹궈주고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고 기름을 좀 두르고 이제 이거 넣어야지. 이제 물기를 뺀 매생이를 넣고 아, 기름이 들어가는구나. 아, 기름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여기다. 된장. 된장 한 스푼 넣고 양념을 만드는 거야. 이거 마늘. 그리고는 뚱물을 넣기다. 그게 뭐야? 뚱물. 아, 쌀뜨물. 네. 조금 알맞게, 밥만. 이래서 이제 이걸 개가지고 넣어. 저거다. 아, 그렇게 개 해가지고. 응. 이건 간단해. 응. 아, 그렇게 볶아주고. 응. 이거 매생이 볶음이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거 아니고. 뚱물을 넣어. 그냥 단 맞춰서. 마늘하고. 이렇게. 그 양념을. 응. 그 양념을. 응. 굴이나 이런 거 없이. 응. 이것만 해도 맛있어. 이제 된장으로 양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더 끓기만 하면 돼. 응. 막. 그렇게 퍽퍽 안 끓이고. 응. 이렇게. 알은 조금 넣어야 founded. 이렇게 다 넣고. 응. 참기름. 엄. 아时间 있어도, stimmt. 참기름, 그렇게 말 heter. 으. 참기름. 응. 마늘을 깨만 뿌리면 돼. 간장이나 뭐는 안 들어가는구나. 간장은 조금 넣고, 마늘 넣고. 간장은 안 넣는데?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보고 싱거우면. 이게 뜨거워서 조심해야지. 간장을 조금만 넣으면 돼. 된장이 많이 안 들어가서 싱겁구나. 그건 국간장이야? 이제 됐어. 이렇게 굴을 안 넣고도 이렇게 먹는구나. 매생이만. 매생이만 해도 맛있어. 굴이 있으면 또 넣고. 없을때는 그냥 하고. 이게 되게 뜨겁겠다. 이제 됐어. 이거 뜨거워서 조심히 먹어야 돼. 그치? 응. 됐어. 여기. 잘먹겠습니다. 매생이는 뜨거워서 조심히 먹어야죠. 몇몇星에 먹어야지. 뜨거워. 이거 이건 케찹이. 이건 찜이 안나도 뜨거운데 찜 날때는 되게 뜨거워요. 그렇게 덜어서 먹어? 급해. 귀여워. 근데 여기 굴 같은거 안 넣는건 처음이네요. 굴 안 넣어도 매생이만 넣어도 맛있겠네. 이 밥이 노란게 보리밥인가? 그 강황가리를 좀 뿌려서 밥을 하면 맛있어. 강황? 응. 그래서 그걸 살짝 뿌리고 쌀룸도 좀 한숟갈로 넣고 그러면 밥이. 건강식이네. 잘 먹겠습니다. 열두가지 안 섞을때 이런걸 또 집어넣어야지. 근데 보름 나물이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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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맛있다. 응. 매생이가 맛있네. 응. 이걸 떡국 끓여도 맛있지. 떡국 끓여도 맛있지. 또 있어. 사다놓은거. 응. 너무 맛있는데? 응. 올해 처음 먹어 매생이. 사다놓은거 올해는 아직 안사봤어. 응. 이거 사다놓은거야. 얼른 해먹어야 되는데 통 안해먹었어. 응. 이거 뭐 해놔도 맛있잖아. 굴이 있을때는 없고. 응. 굴이 없어도 맛있는데. 원래 이게 향이 맛있어. 응. 근데 신나는 사람은 이렇게 해먹어. 응. 이걸 막 확 확 끓여불면 녹아버려. 너무 끓이면. 응. 응. 옛날에 시골에서는 솥뚜껑에다. 응. 밥 다 해놓고 이렇게 더끔더끔더끔해서 먹어. 응. 밥을 한 다음에 그걸. 응. 응. 맛있다. 응. 된장하고 간장만 넣는 게 맛있어. 응. 희한하네. 다른 것도 필요 없네. 매생이 나올 때는 맨 내가 매생이를 잘 먹으니까. 열흘이고 며칠이고 매생이만 먹고 와. 응. 연어하는 게 맛있어. 양념장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응. 태안하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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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태 빨아서 묻혀놔야 돼요. 감태? 감태도 맛있지? 응. 감태도 맛있어. 밥이 맛있게 됐네? 응. 이거 오빠? 엄마는 여기 다 묻었다. 턱에. 눈살이 들어. 그냥 우리 혈압있다고 계속 모르는 거. 혈압있다고. 혈압있다고. 응. 맛있네. 시골에서는 반지락이나. 있으면 넣고. 굴이나.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만 해도 맛있는데? 왜냐면 여기 또 굴이 많이 들어갔잖아. 여기에. 이게. 그런데로 구수한 게 맛있대. 응. 엄마가 쎈게 아니야. 엄마가 잘 먹네. 나는 이거 잘 알았는데. 내가 이거 먹어. 한 것도 잘하지. 음. 하핳. 하핳. 먹는 것도 좋아해. 매생. 아. 이 정도. 이제. 응. 하핳. 하핳. 하하하하. 아주 맛있어. 밥 한 끼 먹었어. 응 엄마가 왜 양이 줄었네? 잘해 하루 잘 먹고 자니까 나는 내일은 또 생갈비 먹어 아 모임에서? 응 많이 오대 갈비 먹으려고 하니까 생갈비는 괜찮아 양념을 안 하면 마포갈비가 총회하니까 생갈비 먹겠지 아 다 먹었어 다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는데 왜 자주 안 해줬어 이거 해야지 먹을 생각도 안 했어 시간이 없었지 겨울엔 이게 맛있어 밥 말아먹어도 맛있어 밥 비벼 먹어도 그래도 다 먹어야지 음 여기다가 꽃게살을 쭉 짜서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저는 꽃게밥을 비벼가지고 이거에다 먹으면 맛있어 아 냉동? 응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네 매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이한테 맛있게 응 먹제부짓도 안아 응 딘저먹고 아니다 참기름 우선 깨끗이 씻고 우선 깨끗이 씻고